저기서 쉴, 쉴 리가 없어요. 숨이 막히지, 창문도 없지. 숨이 막혀요. 이게 우리 휴게실이에요. 우리도 일하시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창문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야간 근무 때는 쉴 공간이 없어서 터미널 구석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는데요. 올해 숨진 택배기사가 특히 많지만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눈물의 밥 먹어봤어요. 집으로 앉아가지고.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삼각김밥을 사 먹던지. 진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장실 따른 번 못 가거든요. 밥을 막 허겁게 마시거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셨습니까? 동료들과 어울려 마시는 것도 먹고 남는 시간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여유롭게 산책도 하는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점심시간이란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그 점심시간 하나 제대로 지켜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개의 직장에선 한 시간인 점심시간은 법에 보장된 무급의 휴게 시간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이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간, 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다. 무엇을 먹을까? 그 행복한 고민만이 직장인들의 몫이다. 점심시간엔 잘 먹고 잘 쉬면 된다. 우리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 점심시간에 더 많은 고객이 몰리기도 하는 곳이 백화점이다. 직원들은 끊임없는 미소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객을 대해야 한다. 그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어떨까? 직원들만의 은밀한 공간. 스태프 온리 라고 적힌 문을 열자 백화점에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어두컴컴한 통로를 따라가 봤다. 계단 곳곳엔 간식을 먹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는 직원들도 보인다. 아예 여기서 이렇게 점심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용 화장실, 휴게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백화점의 방침이다. 매장에선 앉아서도 물을 마셔서도 잡담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이렇게 직원 전용 공간에 와야 목도 축이고 두 다리를 뻗고 기대에 앉아보기도 한다.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흘러가는 그들의 점심시간.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직원들. 점심시간엔 두 대뿐인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늘 만 원이다. 저도 가끔 너무 바쁘면 계단에서 먹거든요, 밥을. 직원 식당 10층인데 언제 오르려봐요. 레이터 한 번 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진짜 에스컬리티 타고 하면 안 되냐. 명찰 숨기고 이거 그때는 직원증이었으니까 쭉 여기다 놓고 숨기고 가고 있었는데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누가 걸렸어요? 거기 직원한테 껌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저기가 여기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절대 안 된대요. 백화점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1시간이다. 그러나 매장 직원들끼리 교대로 먹어야 하는 형편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적으로 밥만 진짜 빨리 먹고 빨리 나와요. 10분도 안 돼서 밥 먹고 나와요. 제가 밥을 굉장히 느리게 먹는 편인데도 거의 집 앞 삼키듯이 먹고 나오니까 밥을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힘 풀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정말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기준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대개 점심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무급 자유시간.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에 대해 물었다. 가면 메뉴는 누가 정해요? 팀장님? 팀장님? 그러면 드시고 싶은 거 있어도 말 잘해요? 가면 안 되죠. 아, 설마지.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앉은 자리 메뉴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젓가락으로. 네. 물 따르고. 뭐 회사 일 얘기나 그런 얘기하면서 변하는 편이에요. 점심시간에 좀 바라는 건 같은 게 있다면은. 한 번쯤은 원하는 메뉴 먹을 수 있는 건가? 점심큼만 더 늘려. 네. 많이 더 안. 30분? 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있었으면. 네, 그런 공간.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25%는 점심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형사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범죄라고 보는 것처럼 임금 체불에 가는 것도 범죄인 것이고 시간을 얻는 것도 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도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병동이다. 점심시간이라고 아픈 환자들이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이라고 의료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호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 이제 안 가요? 이거 한 번만 더. 더, 한 번만 더. 더, 더. 아버지, 슬발자 더. 식사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식사 시간은 그냥 시간 날 때 먹는 거라 정해져 있으니까. 먹고 못 먹을 때가 좀 많습니다.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밥 못 먹으려면. 일하기 힘들죠. 당도. 일하기 힘들고. 그래서 중간중간 음료수 먹고 버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교대로라도 밥을 먹는다는데 간호사들의 경우 교대 인력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촬영 당일,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들 누구도 식사하러 나서는 이가 없었다. 식사 언제 하실 건지요? 식사 오늘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집이 너무 빌려있어서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식사 못하는 날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못 먹는 날, 이틀, 삼일은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날은 좋은 날.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라고 했다. 막 그냥 옹기젖기 모여서 밥을 막 허겁게 마시거든요. 마시죠, 저희는. 보통 맛있다고 하죠. 맛있다고 하죠, 예. 어디 뭐 맛있는데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는 뭐 아예. 네,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올려주는 밥이라도 여유롭게 먹으면 다행이 돼요. 간호사 탈의실 작은 책상에선 도시락 3개가 냄새를 풍기며 식어간 지 오래. 잠시 병동이 조용해진 사이 간호사들에게도 식사할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먹을 틈이라도 있으니 운수 좋은 날.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건 기대도 안 한다. 한 분 안 오셨네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밥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식사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다. 몇 분 정도 식사 시간으로 허용이 돼요? 바로 영통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응.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없다가도 환자가 부르면 나가서 응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 전화 응제 전화 받아야 되고.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다를까. 환자 왜요? 그냥 물어보려고요. 환자 보호자의 호출이다. 밥 한 번 먹기 참 힘들다.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이죠. 밥 한 번 먹다가 나가면 밥 흐름 끊기면 더 입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은 때 한 5번 정도 나가는 정도 있고요. 한 번 식사한테. 그래서 식사 시간 보장이 되었습니다. 두 간호사가 식사를 마쳐갈 무렵에야. 도시락 앞에 앉는 간호사. 도시락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다. 뭐 하다가 식사가 좀 늦으신 거예요? 저도 일이 밀려가지고요. 어떤 일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아까 시계 말썽이던 일인데. 시계 안 좋고 환자분들 계속 져야 돼가지고. 몇 숟가락이나 떴을까. 반찬만 대충 집어먹고는 도시락 뚜껑을 닫아버린다. 안 드시는 거예요? 간호사의 평균 점심시간은 18분. 업종별 조사에서 가장 짧았다.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평균 8.8명. 한국은 4.7명이다. 간호사 확보 수준이 낮을수록 수술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었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가까이 있으면서 환자에게 필수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상태가 변화하거나 그럴 경우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인력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간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환자 상태 변화를 늦게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환자 건강 결과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병원을 취재하던 중 의외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병인이 환자의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직접 하고 있었다. 해당 간병인은 병원 생활 중 한 선배 간병인에게 석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석션은 엄연히 전문가인 의료진이 하도록 돼 있다. 간호사들이 가끔은 해주시는데 간호사분들이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간호사분들은 계속 여기서 24시간 지켜보질 못하고 여러 사람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저기저기 다니면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여기 한 환자는 집중적으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면 거의 한 90%를 뽑아야 되지. 고치면 간호사분들이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죠. 일일이 부족하죠. 그래도 못할 만큼? 자주 못 봐줍니다. 자주 못 봐줄 정도로 바빠요. 도시의 한편에선 바쁜 밥벌이에 치여 정작 내 점심 한 끼, 내 점심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흘려보낸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에선 땀 흘려 밥벌이를 해도 한 끼 점심값조차 무거운 이들이 있다. 몇 해 전 점심 도시락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미화원들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점심 무렵 한 대학을 찾아가 봤다. 점심 시간이면 대여섯 명의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모인다는 곳. 아주머니들이 신문지 위에 밥상을 찾는 중이었다. 계단 아래 빈 공간에 출입문을 담아 아주머니들의 휴게실 겸 식사 공간으로 쓰고 있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서야 하는 곳이다. 허리도 잘 못 펴시겠네. 이게 낮아가지고. 못 펴지는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 안 부딪혔어. 박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무너질까 봐. 이거 밥벌다리 보면 후지벌다리인데. 밥이 이렇게 비닐에 싸있네요. 이거 뭐예요? 아니 따뜻하게 하느라고요. 각자 출근길에 가져온 밥 한 덩이씩은 전기밥솥에 넣어놓은 덕에 따뜻하다. 비닐에 싸가지고. 밥솥에 넣어주고. 이런 밥그릇을 넣으면 못다 넣어요.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다 한 주먹밖에 안 되네요. 많지 많이 안 드시네요.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아주머니들은 요새는 아침 점심 두 끼를 이곳에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각자 가져온 반찬 다 풀어놔도 배추김치에 총각무김치 열무김치에 볶은김치까지 김치가 밥상의 주인공이다. 김치가 대세예요. 주로 김치면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물리실시하네요. 밥상에서 아쉬운 건 역시 국물이라고 한다. 주로 언니가 물을 잘 말아주세요. 밥맛이 없으면 말아가봐요. 물 말아 먹어요. 국대신에 물? 조금 넓거나 환기도 좀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좋죠. 환기가 좀 높고 이런 것도 갈아지는 없죠. 내 몸 쫙 나오고 그냥 안 받치고 안 부닫히고 여자리 그래도 상이라도 요리를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 먹으면 좋지. 아무리... 우리 건강해서 일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으면 난 즐겁지.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상표고 점심 먹었으면 하는 소망도 금세 물 좋고 정자 좋을 수 있겠냐는 체념으로 바뀌는 아주머니들. 그렇게 뚝딱 또 한 끼 점심을 때웠다. 이거 이거 청포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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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주머니... 우리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최근 한 대학 미화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주머니가... 3년째 이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영선 씨. 한 달에 209시간 일하고 116만 원을 받는다. 시급 5,580원. 최저임금 딱 그것뿐이다. 식대나 교통비는 따로 없다. 김 씨는 직접 밥을 지어 먹는다. 그런데 쌀을 씻으러 간 곳은 화장실. 새벽부터 일하는데 점심 한 끼쯤 사 먹고 말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매번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화창한 봄날. 젊은 학생들의 활기로 넘치는 대학 캠퍼스의 점심시간. 출근 5시간 만에 처음 먹는 한 끼 점심을 김 씨는 이렇게 혼자 말동무도 없이 먹는다. 밤 늦게까지 하는 식당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시작한 청소일. 점심시간이 서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밥 먹을 때가 제일 초록하고 한심스럽죠.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나. 생각도 들어가고. 제일 잘 또 식당이어서 먹고 싶고 잘 먹고 싶죠. 그래서는 국찌개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없어요. 밥 못 돼. 어차피 혼자 먹고 싶어서 참 안심스럽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8, 9년 잘 버텨 정년까지 이 일을 하는 게 그의 꿈이다. 미화원 아주머니들 중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이들이 있었다. 배 6시간 자고 17시간씩 일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40년 전인 1975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해 가발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현순 씨는 그때 끔찍했던 점심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치가 시어 꼬부라져서 이제 시어 꼬부라진 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는 않고 거기다 또 김치국을 끓여주는 거야. 두부 넣고 막 끓여주면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장에 오면 밥이랑 그 밥이랑 먹으니까. 점심시간은 지금과 같이 1시간. 줄 서서 30분 기다리고 10분 밥 먹고 식판 닦아놓고 나면 다시 공장에 앉아 가발을 만들어야 했다. 75년부터 한 40년의 시간 동안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와중에 점심시간이 좀 재밌었던 행복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점심시간이 행복했었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맨날 쫓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맨날 죽겠어요. 그저 일하기 위해 김치국물 보리밥으로 배만 채우던 40여 년 전과 지금의 점심시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눈부시게 성장한 도시의 점심시간은 그만큼 풍요로워졌을까? 지난해 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점심 차별의 논란이 됐다. 성적순으로 급식을 먹게 했던 것. 그곳 아이들의 점심처럼 어른들의 점심에도 어떤 차별이 있다. 1년 2개월 차 집배원 이상덕 씨. 그는 상시계약직 즉 비정규직 집배원이다. 상덕 씨가 하는 일이 정규직 집배원과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우편물과 택배를 앞에 하루 평균 2천여 통을 배달한다. 하루에만 걸어서 63빌딩을 4, 5번 오르내리는 정도. 한 20킬로 빠졌어요. 1년 2개월 사이에 20킬로요? 네.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제가 96킬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76킬로 나가요. 택배요! 그런데 오후 2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상덕 씨는 점심도 걸은 채 계속 우편배달 중이다. 동료 집배원을 만났는데 그 동료도 아직 점심을 안 먹은 모양. 시켜놓는다? 네? 비비고 있어요. 비비고 있어요. 됐어요. 동료가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사이 상덕 씨는 우편배달을 계속한다. 하나라도 더 돌리겠다는 것. 식당에 가게 되면 주문하라고 기다려야 되니까 앉아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도 조금 아깝다. 두 사람의 단골 식당은 동네 분식집이다. 너무 바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할 때를 빼면 여기서 점심을 먹는다. 오늘 메뉴는 5천 원짜리 제육덮밥. 5천 원 밑으로는 없잖아요. 제피가. 안치에 쌓는다고 보면 돼요. 싸고 맛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점심을 먹는 두 사람. 그러나 정규직인 동료에겐 정액 급식비 13만 원 등이 지급되지만 상덕 씨에겐 아무것도 없다. 가슴이 쓰리죠. 가슴이 쓰리죠. 쓰리죠. 아프고. 일은 같이 하면서 쪼돌리니까 얼굴도 쪼끄고 식비도 안 나오고 그냥 이래요 말밖에는 못 해주죠. 우리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 소리가 5, 6년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5, 6년을 기다려야 전식이 된다는 게 좀 비참하지. 한참 늦은 점심을 10분 만에 해치우고 다시 길을 나서는 두 사람. 집배원 생활 첫날 우편물을 배달하고 왠지 뿌듯했었다는 상덕 씨. 빨리 정규직이 되는 것뿐이죠. 그거 하나면 됩니다. 식비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렇죠.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 집배원 된다고 제때 점심 먹고 정규직 된다고 비싼 점심 먹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똑같이 일하며 점심 식비조차 차별받아야 하는 쓰린 속으로 이 오토바이를 언제까지 더 타야 하는 것일까. 지난 겨울 이사의 포장부 노동자들은 한 달 가까이 회사 밖 복도에 주저앉아 점심을 먹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스티커 제조업체 이사의 포장부가 입주해 있는 서울의 한 상가. 지금은 점심시간이 돼도 복도로 나가진 않는다. 대신 다닥다닥 붙은 책상들 틈으로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놓고 점심상을 차린다. 이건 뭐야.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 하나씩 내놓고 밥을 먹을 때면 소박하지만 여고 시절 점심시간 같은 재미도 있다. 더 이상 복도에서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다. 그래도 식사하실 때는 그래도 좀 앉아서 드셔야 될 텐데. 저희가 원하는 건데요. 앉을 데가 없어서. 어머나는 이거 필 때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박스 위에다가 박스 깔고 그렇게 먹거든요. 오늘은 조금 공간이 있어 이거라도 피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지난해 말 회사 측에선 작업장 내 청결 등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작업장 안에서는 점심 도시락을 못 먹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갔다. 집에서 쌓은 도시락을 작업장 안에 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복도에다가 내놨다가 점심 때 나가서 먹으려니 너무 진짜 먹기가 힘들 정도로 딱딱하게 얼겠죠. 얼지는 않아도 너무 차갑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먹었어요. 겨울에. 2월 초 회사 측은 한시적으로 작업장 내 식사를 허가하는 대신 사장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 회사에서 배려를 해줬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먹게 배려를 해줬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라. 결국 노동자들은 감사 문자를 보냈고 지금은 작업장 내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저 맨 왼쪽에 저 건물에 있었어요. 맨 왼쪽에 건물. 지금의 서울 작업장으로 이전에 오기 전 안성공장에서 일했을 땐 회사가 콘테이너 박스를 마련해 주기까지 두어다를 공장 앞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고도 한다. 바람 불면 저 축사에서 온갖 것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 밥 위에 반찬 위에 앉기도 하고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오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기가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견출지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이사는 2013년 3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2012년엔 청와대가 선정하는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도 선정됐었다. 창업 38년의 이사는 2년 전 당시 28살 아들이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를 만났다. 대체 왜 점심 도시락을 못 먹게 했던 걸까? 제가 10대를 매월 지급하고 있거든요. 10대를 매월 큰돈 아임이잖아 10만 원씩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 이용하셔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되지 않겠으니까 라는 게 제 논리였어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니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말라는 것. 포장부 사원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식대 빼면 116만 6천 원 법적 최저임금 딱 맞춘 거죠. 이사 포장부 사원들의 월급은 신입이나 6년 차나 동일하게 최저임금 120여만 원. 세금만 해도 세금만 해도 최저임금 그 반이 다 세금이 나가요. 그 최저임금에 애들 등록금에 정신값 나가고 이거 뭐 세금 딱 나가고 그게 최저임금에 그게 다예요. 다 들어가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절실함을 몰라요. 이 돈에 대한 거를. 회사가 지급하는 월식대는 10만 원 근무일수 23일로 나누면 한 끼에 4,348원 꼴이다. 현실적으로 그거로 매식이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저는 워낙 좀 적게 먹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로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글쎄요. 제가 감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사장님께서는 대략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식이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셨군요. 저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점심을 아예 안 먹는 주의예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게 돼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488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년 사이 2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먹는 것과 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요.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66%는 점심시간의 첫 번째 의미로 휴식시간을 꼽았습니다. 먹는 것보다 오히려 쉬는 게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의 휴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사 내 휴게 공간일 겁니다. 휴게 공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속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업 보건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이사도 휴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랬다면 굳이 복도에 나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회사가 만들어 놓은 휴게실 창문 하나 나있지 않은 폭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들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휴게실의 크기만이 아니다.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하수관의 악취 때문에 직원들은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한다. 피라도 오는 날엔 악취가 더 심해진다고도 했다. 지금 냄새 이거 다 올라오는 게 그러면 전부 다 하수도 냄새예요? 냄새가 정말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는 정말 저런 물품 냄새도 머리가 아프지만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휴게실의 목적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편안한 의자도 한번 준비해보고 했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비용이었습니다. 이사 노조는 지난해 말 휴게실과 관련해 노동청의 사측을 고발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 휴게시설의 규격과 관련된 법률은 없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청의 입장이다.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휴게시설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주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도 봐도 그런 일이 있겠네요. 휴게시설에서는 부충분한 이렇게 하는데 법에 부치적인 이런 게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 모든 절차도 모든 게 다 그냥 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반기하는 거다. 더 화려하게 더 세련되게 백화점들은 그 경쟁을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백화점의 직원용 휴게실은 얼마나 잘 갖춰놓고 있을까. 한 백화점의 직원용 휴게실을 찾아가 봤다. 비집고 들어가기 곤란할 정도로 잠시 앉을 곳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불편한 구석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다른 휴게실들도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 휴게실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다. 또 다른 백화점의 직원용 휴게실이다. 하루 종일 선 채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백화점 직원들. 긴 의자에 누워 눈을 붙이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계단이 더 편하다는 직원들. 휴게실이 많을 때 안타까운 휴게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눈이 쉬지 않았다. 이렇게 더 편해. 그러니까 또 다른 백화점의 직원 휴게실이다. 휴게실마다 비집고 들어갈 틈 하나 없다. 피곤해 지친 직원들은 몸 뒤척일 틈도 없는 그런 불편한 휴게실에서조차 고난 잠에 빠져 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 대학을 찾아가 봤다. 시계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머니만의 휴게실. 심지어 무선 주전자까지 있다. 이곳은 화장실의 맨 마지막 한 칸. 청소 도구를 놓아두는 곳이다. 화장실에서 쉬세요? 여기서 쉬어요. 쉴 데가 없어요. 아 저기 밑에 장소도 마련해 놓은 것 같던데요. 저 길은 너무 멀고 네 네.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러다 말고 여기서 잠시 쉬고 그래야지. 학교 각 건물엔 학생이나 교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미화원들은 왜 이런 곳을 두고 화장실 한 칸에 자리 잡아 쉬는 것일까. 그들은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빵을 먹는 등 간단한 간식으로 속을 달래기도 했다. 휴게실 좀 만들어달라고. 상을 아예 만드셨네. 상도 만들고 오징어도 있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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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어? 저기가? 저 바깥데. 밖에서 쉬시면 안 돼요? 밖에 없으세요. 뭐 밖에 없으세요. 애들 왔다 갔다 온다 왔어요. 계단에서? 계단에서. 저거. 밖에 뭐 야외 벤치 이런 데도 있잖아요. 벤치 저런 데 있어도 학생들 있어도 못 나가. 학교 측이나 헬스공역 측이나 아줌마들이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학생들하고 쉬게 되면 저것도 일을 않고 왜 나와서 쉬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갖죠.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곳이다. 그곳이 어떻게 노동에 지친 몸을 쉬어가는 휴게실이 돼버린 걸까. 냄새 이런 것들은 괜찮으세요? 쉬실 때. 그거를 이제 몸에 배서 조금 이제 견디는데 추움들 오면 막 격질하고 막 그러지.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서. 나이들이 60이 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있어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바이올라 대학교를 찾아가 봤다. 학생 수 6천여 명, 교수 직원 등 정규 직원만 900여 명이다. 40여 명의 미화원들 역시 학교의 정규 직원이다.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 오후 각각 한 번씩 유급 휴게 시간도 정해져 있다. 점심시간. 그들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이다. 점심시간. 그들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이다. 교수, 교직원, 학생이 모두 같은 식당을 이용한다. 학교 직원인 미화원들에겐 밥값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져 그들은 4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들의 시간당 급여는 14.2달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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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식사 후 남는 시간엔 직원용 휴게실에서 쉬거나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해 운동을 한다. 물론 모두 무료다. 휴게실엔 TV, 냉장고, 싱크대, 전자레인지가 갖춰져 있다. 직원용 휴게실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고 미화원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15년째 이 대학에서 청소일을 해온 크리스티나는 보험, 휴가 등 교수나 다른 교직원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들은 다같이 자유로운 영역을 받았다. 이 대부분의 비밀은 비용은 양복이 받았다. 모든 비용은 비용은 비용에 값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같은 비용은 비용 은행에 적용되어 있다. 서울, 한 대형병원 병동에 청소도구 보관창고 다리도 펴지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쉬고 있다 병동폭도, 생뚱맞은 곳에 놓인 사람의 신발들 그곳에도 사람이 쉬고 있다 여기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병원의 미화원들이었다 휴게실 아예 없어요? 이게 우리 휴게실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아예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서 쉬세요라고 하는 거 아예 없어요? 없어요 미화원들의 휴식시간 한 병동 청소도구 보관창고에서는 심지어 2명이 쉬고 있다 새벽 4, 5시면 출근해 청소를 마치고 대개 아침은 여기서 먹는다 점심 식사 후의 휴식시간도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 가족 사진까지 붙여놓은 그들의 공간 마치 꽁꽁 숨어있듯 왜 이런 곳에서 웅크린 채 있어야 하는 것일까 병원 곳곳엔 환자나 보호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곳을 두고 몸도 펴지 못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 것일까 한 병동의 미화원 휴게실 정확히 청소도구 창고엔 전구가 고장난 것인지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짠대에서 옷을 가운을 입기 때문에 아무 데서 쉴 수도 없고 의자 같은 데서 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가운 입고 병원장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그래갖고 또 난리를 한 번 뒤집었었어요 우리가 그럼 뭐 입냐 우리가 속옷만 입고 다니냐 병원장은 이 가운을 입는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잖아 휴게실에 못 앉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앉지 말고 이런 데 구석적인 척백에 앉아 있으라 이거예요 병원 측은 미화원들이 어느 휴게실이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화원들도 곳곳에 쉬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공간에서 있다가 병원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 1층에 보면은 OO 서재라고 해가지고 서임도 서재가 있어가지고 직원도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보호자나 환자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는 모습을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는 계속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보호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면서 애들과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고 해놨으면 한잔 골저나는 때에 신뢰가 되잖아요 조금만 더 뭐냐면 일찍 해줄게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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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지나지 이렇게 되면 좁아가지고 다리가 지나고 지금 이 공간에서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네 밥 먹고 그러니까 다리를 못 봐서 지금 지워놨잖아요 금방 아 어떡해 이 문이라도 바깥쪽에서 해가서 두 분이 거의 짓말은 놔놔 휴게실에서 다리라도 펴봤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다 쉬시는 공간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수다리 쭉 뻗고요 냄새 안 나고 진짜 청문도 있어가지고 공기도 좀 환기 좀 대가면서 다리 뻗고 쉴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차지하는 공간의 위치와 크기가 다르다 그럴 수 있다 모두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은 아니다 그러나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다리조차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다 그곳이 과연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인가 창문 하나 없는 곳 지금도 몸을 구긴 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제대로 된 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점심시간 이제 우리도 그런 행복한 점심이 있는 삶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일 중심 사회는 모두에게도 그렇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회의 선진성 어떤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 사회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는 일과 일생생활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마 더 일도 잘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장시간 노동 또 높은 임금만이 아니라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나라 일할 때 하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의 이념을 위임받아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저 법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법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2005년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관한 텔리포니아의 법이 우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많은 사업주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PD시 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